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관련자 방문에 따라 영업을 못한 휴업업체입니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는 세제지원 혜택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